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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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소모 예가 중간다고 아이고 좀 남겨놓은 류와요 아 으 조금 이건 매장에 아까 유효을 까이 필요 없다고 아 그렇게 하고 아무 짜뿐는데 같음 으 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오야지. 으 그 뭐 이시요 아 버려 버리 전국적으로 없대요 폴이 다 죽는 데요 죽는 건지 어 조기 조기 폴토 보이네 어디서 골퉁 저 속에 으 으 그는 왜 뭐 뭐요 이렇게 안보니까 딱 깔았거든요 아 요다 뭐 어 만약에 그 집 밑으로 쓰러지면 안되니까 으 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poll 그 밑에 오는 데 있잖아요 밑에 그 저 입구에 그 나무 다 심어 놨더라구요 그게 나무 심어 놓으면 되나요 여기 사시는 분이 있는데 아 저게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이 있는데 나무 심어 놓으면 안되는데 껄리잖아요 저거 아 아 아 어 나무 이렇게 음 이렇게 으 으 어 이고 5 5 5 그분 애쓰셨네 예 어 이거 허기가 어려운 군디 5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시 으 으 으 으 4 자쪽 뒤선에서 으 으 으 나무위 짜리 나무위 짜리 종아리 이렇게 짜리 이렇게 정도 한 자가옵 정도 한 잔이든 짜리 손짜리는 뒤잠깐도 짜리 이렇게 아니 다시 1 2 2 2 4 4 4 4 5 으 어디서 보고 배는 사람이에요 급을 상세하지요 고단한 사람 이에요 아 아, 무겁다. 우와, 2개만 끼면 된다니? 그래도 3개로 해야지 꽤도 안 돼 3개 mínimo, 2개 저렇게 껄요? 아니, 이리 와요 밥이 100인물도 안 돼? 밥이 없어야 100인물도 안 돼 쓰러지않아 밥 먹을 거라 나는 5개만 해야 돼, 5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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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틀 비틀하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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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처음 접으니깐 어 지게 사이즈는 나한테 잘 맞네 아 다섯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많이 지어 봤는데 보류 비로 댄 때 집에서 그렇고 처음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지금 내려가는 데가 좀 툭 앉아 경사돈데 아호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끓으러 큰일한다 야야야야 야야 올리지마 올리지마 저러가 저러가 다쳐 야 저러가 저러가 야 저러가 너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난다 머리 맞으면 야 거기를 달려오냐 이 경사도인데 지게 뿌리가 뒤에 도를 다가가 넘어질 뻔했어 아 이리로 할게요 아 이리로 갈게 아 미끄르면 큰일나 어야 아이고 어 어 이리로 하면 되잖아요 머리 쎄야 돼 나도 어르신 잘 먹어서 머리 좀 숨겨 아니요 너 한번 더 갔다 올려 그래요 아 남았잖아요 어 내 옷 어디지 몸무게 몸무게 최종인 나보다 2개 정도 나오는데 옷이네 저거 옷 속이 아 이거 옷 속 기계 들었는데 큰일 났다 야 깨졌으면 큰일 났다 아 이거 옷 속에 기계 들었거든 기계는 그대로 있네 어이구 깜짝 놀랬다 어이구 깜짝 놀랬다